두 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고, 교회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은 자석수의 2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5일부터 한 단계씩 완화됐습니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된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늘어났습니다. 영화관과 PC방, 학원 등의 시설은 운영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수도권 교회의 정규 예배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소모인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됐습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비수도권 교회의 현장 예배 인원은 전체 좌석수의 30% 이내로 늘어났지만 소모임과 식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진행해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돼 거주지가 달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